잠깐 좀 그걸 좀 후회... 아니, 후회라까지는 아니고 좀 천천히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아니, 그게 천천히가 아니라 저는 나이가 마흔여섯, 다섯 세였으니까 천천히도 아니었고 마음이 급했죠, 사실은. 6년을 기다렸으니까 저는 제가 싫은 게 다른 집은 주로 여자들이 쇼핑을 많이 해요. 그렇죠, 좋아하죠. 근데 저희는 바뀌었어요. 저희는 남편한테 맨날 택배가 그렇게 많이 와요. 택배바스가 요즘에 어디서 시키면 옷도 싸게 오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옷이 이만큼씩 와요. 남편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이 남자가 옷을 색깔별로 시켜요. 잠시만요. 네. 네. 참견. 갑자기 쇼핑해서. 네, 쇼핑 얘기 계속해서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사실은 쌓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김재현 씨 몸에 사실 이걸 보니까 활성산소가 쌓이는 게 보여서 제가 참견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좀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남편분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신 것 같은데요. 스트레스는 활성산소를 유발하는 주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스트레스 관리도 잘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방법을 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미간 주름이 잘 생깁니다. 그렇죠. 미간 이마에는 사실 작은 혈관들이 많기 때문에 그 염증들이 좀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 미간을 마사지하는 겁니다. 미간의 손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지게 되면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의 분비도 많아지거든요. 네. 한번 다 함께 한번 따라해볼까요? 네. 어떻게 해요? 네.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서요. 이렇게 눈썹을 가운데부터 이렇게 관자놀이까지 쭉쭉 눌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사지를 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손바닥 있죠. 손바닥으로 얼굴을 쭉 당겨주는 느낌으로 쭉 당겨주면 이 관자놀이 쪽을 쭉 당겨주면요. 선생님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그렇게 좀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화도 확힐 수 있고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좀 화가 날 때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활성산소가 많으면 빨리 늙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글루터친을 채우면 늙는 것도 좀 막아줄 수 있나요? 네. 이 노화 속도를 늦추는 데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글루터치온은 피부색을 결정하는 멜라닌 수치를 낮춰줘서 잡티는 물론이고요. 또 주름을 없애줘서 미백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피부 속에 수분 함량도 높여주기 때문에 주름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사과를 갈라서요. 한쪽에는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요. 또 다른 한쪽에는 글루터치온을 바른 후에 방치를 해보았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자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사과는 갈변 현상과 함께 수분이 말라서 쭈글쭈글해졌는데요. 네. 반면에 글루터치온을 바른 사과는 갈변 현상 없이 색깔도 깨끗하고 촉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글루터치온의 섭취가 피부의 산화를 막아줘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준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탄력, 주름, 촉촉 여자들이 원하는 것 다 준다는 거네요. 예. 저 글루터치온을 좀 많이 많이 채워줘야 되겠어요. 글루터치온을 많이 채워줘야 되겠어요.